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은요 여차의 장비 없이 모든 작업을 제공한다. 12,800원으로 스튜디오 녹음 완벽하게 깔끔하게 동호할 수 있는 그루브기어에서 나온 플랫웹입니다. 얘는 와일드 레오파드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. 그루브기어 회사가 기존에 있던 그런 모델들이나 이런 기어들을 좀 이렇게 제 리이슈에서 내보내는 그런 제품들이 제가 아는 것 같아요.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그냥 검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의 제품들을 예쁘게 네오파드 형태로 제 리이슈에서 나온 그런 플랫랩이네요.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찍찍이로 빼서 짠 여기 보시면 탭핑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솔로나 세션 연주 아니면 스튜디오 녹음할 때 여러분들 잡음이나 공명 아니면 배음 이런 것들을 진짜 최소한으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랩입니다. 이렇게 넥으로 넥에 연결을 해서요. 패드 쪽으로 밀어주셔서 연주할 때 불편하고 거치장스럽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연주를 하면 다른 잡음이나 배음 그리고 제가 잘못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 음들까지도 깔끔하게 잡아주는 플랫랩입니다. 네, 얘는 그냥 스튜디오 녹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공연 시에나 기타 연주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쯤 구비를 해 두시고 착용을 하시면 연주의 약 좀 더 깔끔한 연주력을 좀 뽐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기어에서 나온 플랫랩!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고맙게 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